노란 경품이 있어요 무엇을 주실 건가요? 아 또 우리 귀하게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기사님들도 있는데 화장품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? 화장품 색 또? 되게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색이에요 저건 뭐예요? 저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브랜드는 말고 내용만 네 내용 화장품입니다 네 우리 어머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뭐 히터도 있는 거 같은데요 네 히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원하세요 빨리 되도록 영원하세요 자 잠깐만 우리 깔깔 여성애가 깔깔깔 여성애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다시 한번 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천여성가요제 제가 처음에 첫 해 때 대상을 받은 계기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끼는 많은데 다리를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요 또 시에 또 환원하고 공사단 배출을 하고 시에 환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지역마다 여성가요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부천여성가요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봉사하는 그런 가요제 봉사하면서 또 여성들의 모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요제 부천에만 있답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행운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... 음... 뽑을까요? 네 네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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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떻게 제가 우리 스태프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흔들어 흔들어요 제가 힘이 약해서 네 뭐 흔들어요 네 세 장 뽑겠습니다 네 174번 174번 어디 계세요? 네네네네 저기 계십니다 네 저 경품을 주실 건가요 지금? 네네 25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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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세요? 어 저기 내려오세요 네 네 하나 마지막 하나입니다 21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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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디 계세요? 216번 네 잠깐 어디요? 네 어 예예 내려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아 저러고 있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널걸 네 네 아 어떻게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? 네 올라오 네네 자 고맙습니다 몇 번이세요? 네 네 274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 네 뒤돌아서 한 번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하하하 뭐죠?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회장님 네 이따가는 또 저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인가요? 네 우리 그 기사님께서 또 좋은 곳에 이렇게 쓰시라고 부천의 아름다운 여성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많이 이렇게 포함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출연자가 어떤 출연자라는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